약 600m 앞에서 오른쪽으로 주행하세요.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. 이어서 28m 앞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약 300m 앞에서 오른쪽으로 주행하세요.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. 이어서 28m 앞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잠시 후 오른쪽으로 주행하세요. 이어서 28m 앞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이어서 12m 앞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잠시 후 오른쪽으로 주행하세요. 이어서 28m 앞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경유지를 포함하여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잠시 후 수원 신갈 툴게이트입니다. 하이패스 차로는